하나의 글쓰가 외국인 타자를 새로 영입을 했습니다. 오그레디 선수를 데려왔는데 교체를 한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뒷이야기들 NC 다이노스도 외국인 투수 에릭 페디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국내 4팀이 영입 경쟁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 뒷이야기도 기아의 스토브리그 지금 상황을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도 전해드립니다. 하나는 외국인 타자로 오그레디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턱그만 선수하고 협상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급선회 하나 관계자는 그래도 타이밍이 좋아서 영입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많은 팬들께서 주목을 했네 오르테가 선수. 오르테가 선수도 오는 것 아닌가 오르테가인가 오그레디인가 오그레디. 사실 KBO 리그에 오르테가 선수가 오고 싶어 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불발. 계속 여러 해 동안 에이전시 쪽에서 하나를 포함해서 여러 팀에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오르테가가 한국행에도 관심이 있는데 어떤가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가 빅리그 경험이 풍부한 오르테가보다 오그레디 선수를 선택한 이유. 그 이유가 있는데 처음부터 오르테가 선수는 좀 아니었어요. 염두에 뒀던 선수는 좀 아니고. 오그레디 선수를 선택한 이유는 장타력 때문인데 하나는 프런트 책임자가 지금 미국에 가서 업무를 진행 중입니다. 내일 모레 들어온다고 그런데 하나 관계자 얘기입니다. 오그레디와는 합의를 지난주에 했는데 발표 시점은 최근에는 그냥 메디컬 이전에 하기도 하고 동시에 하기도 하고 좀 빨리 발표를 하는 이유는 선수의 SNS 에이전시 측에서 계약 사실이 이렇게 좀 새니까 언론 보도도 미리 나올 때도 있고 또 선수들이 그냥 DM을 보내면 답한다고 그럽니다. 나 계약한 거 맞아 이렇게도. 오르테가보다는 오그레디가 우선이었고 오르테가는 에이전시가 먼저 연락 와서 오르테가 데려갈 생각이 없느냐 매년 물어봤고 사실 특허먼이 잘하고 있었고 장타2를 더 원해서 오그레디하고 계약을 했다. 오그레디는 오랜 시간 하나의 영인 리스트 최상단에 있던 선수였다. 오르테가 선수는 거의 뭐 터크먼 선수하고 비슷한 유형? 그렇기 때문에 오그레디의 컨택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지적하는 일부 이야기도 있던데 하나 측이 이제 분석 결과 그리고 결단을 한 결정을 한 이유를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요. 오르테가는 오그레디 말고 오르테가는 여러 부분에서 S급이라고 보기 힘들고 다 A급 다 둥둥둥 잘한다는 거죠. 수비도, 방망이도, 컨택도 다음에 뭔가 좀 파워 부분도 올해 터크먼과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러면 차라리 리그에 적응한 터크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터크먼한테 재계약 제시를 했고 오르테가는 터크먼 유형이고 체윤승을 혼자 두면 우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체윤승 앞에 터크먼이 있으면 득점력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봤고 시너지 효과를 낼 만한 거포가 있으면 서로를 보호해 줄 수 있고 오그레디는 일본에서도 옵션 포함 총액 100만 달러를 훌쩍 넘긴 선수다. 몸값이 타율이 2할 1품대지만 일본 버시핑 리그 투수들은 매우 뛰어나다. 타율과 출력 비율도 어느 정도 나오고 승관이 아주 없지 않다. 파워나 확실히 좋고 오그레디 선수가 올해 일본 프로야구 세이브에서 123경기에서 타율 2할 1푼 3리 86안타 15업론 46타점 42대점 5패스가 0.695인데 좀 떨어지죠. 근데 볼렛이 54개 3진이 129개입니다. 3진이 많고 규정 타석을 채운 타자 21명 중에서 꼴찌 꼴찌는 맞아요. 근데 일본 프로야구가 센트럴 리그도 그렇고 퍼시핑 리그는 더 그래요. 굉장히 투수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투구 타자가 매우 매우 심각합니다. 타자들이 거의 맥을 못 추는데 올해 퍼시핑 리그에서 3할 타자가 2명밖에 안됩니다. 리그 타율 12가 2할 6품 팔립니다. 우리가 타자가 다 타율이 2할 6품 팔리면 이거 조금 야단 맞죠. 오그래디 선수는 홈런은 리그 7입니다. 하나는 일본 투수들의 수준을 감안을 해서 분석을 했고 일본 투수 중에서 국내 수준을 아주 뛰어넘는 투수들을 상대한 기록을 좀 빼고 봤더니만 충분히 통할 만하다. 그런 결론. 장타 투로 확신하니까. 외국인 타자는 사실 그 누구도 섣불리 애단하지 못합니다. 진짜 뚜껑 열어봐야 알아. 리그 적응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3승에서 뛰었던 루프 선수. 매주로 돌아가서 잘했죠. 근데 이 선수도 적응하기 전에는 진짜 애물단지여서 감독이 그냥 눈이 그냥 사슴처럼 선해가지고 빼지도 못하고 좀 안쓰럽다 그랬는데 적응을 딱 하니까 리그 최정상급으로 화려하. 재계약도 막 하고 매주리그 가서도 막 승승장구. 하나는 오그래디 선수가 적응기는 좀 거치겠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분위기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터커먼 선수는 그러면 얼마 정도를 불렀느냐. 많이 불러서 조금 어그러졌는데 재계약할 생각이 있긴 있었어요 하나도. 근데 터커먼 선수는 롯데와 130만 달러에 재계약한 렉스 선수보다 더 많은 몸값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난색을 표했죠. 때마침 오그래디 선수가 나왔고 연락을 했더니 하나 쪽에 굉장히 전향직이었어요 이 선수가. 그래서 보장액을 70만 달러 낮추고 총액 90만 달러? 괜찮은데 협상이 좀 진전되고 만약에 더 늦어진다 그러면 오그래디 선수가 딴 데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버리면 터커먼 선수밖에 안 남으니까 그러면 결국 대상이 한 명이면 또 협상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손혁 단장이 코리안 메이지리그 여러 명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왔다 그럽니다. 아무래도 메이지리그에 오래 있었으니까 좀 아니까 타자들도 울어보니까 오그래디 선수에 대한 추천이 꽤 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스베르 감독도 따로 추천한 선수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오그래디 선수에 대해서는 꽤 만족하고 감독도 만족하고 그렇다면 이 오르테가 선수하고 터커먼 선수는 그럼 어디로 가는가? 아마 스플릿 계약이 좀 유력한 것 아닌가? 하나는 좀 그렇게도 보고 있고 저도 뭐 좀 체크를 했었는데 오르테가 선수는 초청 선수로 아마 메이지리그 캠프에 합류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재계약을 한 지금 하나의 페냐 선수도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22일 미국에서 오늘 메디컬 체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경기 뛰었던 선수니까 구단에서 큰 문제 있겠느냐 이랬는데 메디컬 체크는 또 합니다. N씨가 워싱턴 우승 멤버 에릭 페디 선수를 개런티 100만 쫙 채워서 계약을 했습니다. 1m 93 장신 우한정 톱바 평균 구속 149 최고 153 요즘도 공 뭐 빠른 편입니다. 포심에 투심 커트 커브 체인지업 서커 던집니다. 구정 다양하고 올해 메이지리그에서 6승 13패 127이닝 평균 자체 5.81 현행 메이지리그입니다. 성적이 아주 뛰어나지 않지만 2인도 꽤 많이 던졌죠. 이런 선수가 100만 달러에 한국에 온다? 오기 쉽지 않죠. 오기 쉽지 않아요. 시즌 중에 어깨 부상이 있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거 아닙니다. 도중에 좀 쉬었다가 한 달 만에 와서 또 시즌을 마쳤어요. 페디 선수를 영입을 할 때 이 선수가 FA로 딱 풀리자마자 국내 4개 팀이 붙었습니다. N씨가 최우승자가 됐는데 보통은 놓친 팀들에서는 우리도 페디 봤는데 부상도 어깨 부상도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몇몇 팀이. 부상 이슈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N씨 당연히 메디컬 체크 꼼꼼하게 했고 지금 페디 선수는 투수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팔꿈치 어깨 피로 누적 만성으로 조금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관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지금은 통증 없고 자각 증상 없고 피칭에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선수들 다 있죠. 가지고 있습니다. 어깨 부상 우려가 있지만 건강한 빅리그 현역 메이지리그 뭐 우리나라에 어울리가 있나요. 그리고 특히 100만 달러 상한으로 이 선수 데려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지금은 좀 건강하고 N씨는 굉장히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루친스키 선수가 나갔죠. 물론 루친스키 선수가 굉장한 이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좀 맞춰져야 되는데 관계자 얘기입니다. 페디가 FA로 풀리자마자 바로 거의 실시간으로 연락했다 그랬어요. 바로 연락했다. 아예 첫 제시로 100만 달러 개린티로 풀러 딱 우리가 그냥 다 지금 에이전시들도 외국 에이전시들도 한국의 외국인 선수가 처음 오면 무조건 100만 불 상한 다 압니다. 우리 이후로 국내 세계팀 정조와 관심을 가지고 에이전시인 보라스 코퍼레이션에 접촉한 것으로 한다. 협상 우선 순위를 좀 인정받아 협상을 했고 그러면 시간이 왜 걸렸느냐. 선수가 한국행을 고민해보겠다면 2주 동안 계속 고민했고 최근에 한국행 OK에서 바로 싸인. 루친스키 선수는 오클랜드 이브라스 1에 800만 달러 계약을 했어요. 시즌이 끝난 뒤부터 루친스키 선수가 메이저리그 도전 아 나 하고 싶다. 두 개 팀하고 협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 되면 국내로 갈 거다. 그러면 당연히 NC NC로서는 그래도 굉장히 좀 대비를 해야 되니까 페디 선수를 1선발로 찜해놓고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친스키 선수가 메이저리그 복귀를 한다면 이 정도는 받을 거다. 그 정도 다 받아쳤다. NC하고 영입 경쟁을 했던 어떤 팀은 페디 선수 영입을 위해서 보라스콥에 여러 차례 연락을 해서 NC하고 협상 중인 걸 알지만은 우리 쪽으로 좀 보내주면 안 되겠느냐. 계속 이야기. 그런데 이제 보라스콥도 큰 에이전시들은 보통 좀 그런 게 있다고 그러네요. 상도의? 약간의? 일종의 조그마한 상도의? 뭐냐면 먼저 제안을 한 팀에 대해서 협상 기회 부여 우승 부여하는 부분들 하나는 스미스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하나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페디 선수한테. 그런데 스미스 선수 영입하면서 페디 선수 자연스럽겠다. 이렇게 됐고 또 삼성도 뷰키넌 선수 재계약이 조금 힘들어지면서 페디 선수한테 관심을 줬었어요. 그 이유도 물러났죠. 삼성 뷰키넌 선수는 지난해를 마친 뒤에는 지난해 단연계약을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올해도 단연계약을 원하기는 원했지만 그 강도가 매우 약해. 구단이 사과만을 제시를 하니까 선수가 이렇게까지 하나? 못갖고 안되만 하다가 결국은 올해 170만 달러에서 내년 160만 달러로 총액 기준 10만 달러 사과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인했고 지난해 뷰키넌 선수가 16승 5패 177이닝에 평균 자체는 3.10이고 올해는 11승 8패 160이닝 2인도 줄어들고 승도 좀 줄었죠. 3.04 평균 자체는 조금 더 좋아하는 졌는데 기아 얘기입니다. 기아는 스토브리그를 일찌감치 종료했습니다. 구단 업무 종료 이제 캠프 준비 딱 들어갔습니다. 외국인 2명을 다 바꿨습니다. 승부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고민을 했어요. 롤린 선수는 구이는 나쁘지 않습니다. 구이도 나쁘지 않고 꽤 잘 던져요. 잘 버팁니다. 그런데 자주 아프다. 내구성 이슈. 그래서 보류 선수 맥라인부터 아예 뺐습니다. 새로 갈 거다. 안된다. 파노니 선수 고민했어요. 좌안이기도 하고 뭔가 제구 위주 디셉션 이런 거로 버티는 선수인데 구이형이 좀 필요하다. 우아한 파이어블로 좀 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파노니 선수도 교체 기아가 왼손 선발급이 많죠. 양현종 이유리 김기훈 그래서 이번에 앤드슨 선수 메디나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우아한 파이어블로 앤드슨 선수 1승 발 후보입니다. 9위 또 이닝 소화력에서 큰 기대를 걸고 좀 잘합니다. 100만불 꽉 채웠죠. 메디나 선수가 연봉이 조금 더 낮습니다. 기아 강기자 얘기입니다. 앤드슨이 구속은 좀 더 빠르다. 메디나도 근데 기대를 건다. 메디나는 최고 구속보다 평균 구속이 좋고 싱크아웃 커페스톱을 같이 상하 좌우로 조금 이렇게 딱 바로는 짝땡이성 이렇게 페스티벌보다는 조금 휜다. 장점은 꾸준하게 140km대 후반을 찍고 최고 150대 초반 항상성이 좀 좋은 선수인데 올해는 이닝이 많이 부족했다. 좀 부족했다. 아쉽지만 재구 이야기도 있지만 예전부터 꾸준하게 재구가 좋았던 선수고 이전부터 꾸준히 해왔던 부분에 우리는 주목을 했다. 기아는 또 한 명의 선수 김기훈 선수 병역을 피를 했죠. 또 와서 시즌 마판에 또 합류했는데 김기훈 선수의 보직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번 캠프에서도 가장 눈여겨볼 선수자 한 명으로 꼽고 있다. 확실히 좋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뭔가 마운드에 큰 힘이 될 거다. 큰 보탬이 될 거다. 보고 있습니다. 기아가 포수 트레이드를 올스톱 이미 좀 올스톱했죠. 그런데 포수 트레이드를 올스톱을 했는데 어떻게 할 건가 내년 전력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기아가 확실합니다. 마이너스는 박동원 선수 LG 같죠. 플러스는 내년 6월 초부터 경기를 뛸 수 있는 군에서 돌아오는 채원준 선수 이 선수 진짜 팔방미인이죠. 수비도 굉장히 좋아져서 채원준 선수가 들어오면 야수 쪽에서 특히 외야 자원에서는 내부 경쟁이 좀 심해질 거야. 선수들이 눈에 불을 켜야 된다. 딱 봐도 이 선수가 오면 한자리는 그냥 꽤 찰게 뻔하니까 나머지 선수도 굉장히 열심히 할 거다. 그래서 플러스 요인이 좀 생길 거다. 시너지 효과가 생길 거다. 그러면 채원준 선수를 제외하고 다른 플러스 요인은 좀 없다고 봐야 되는데 포수 트레이드는 안 하기로 했어요. 관계자 얘기입니다. 현 시점 트레이드 고려하지 않고 한승택 제 역할을 좀 해줘야 되고 메인은 한승택 주효상 신범수 등 받쳐주는 구조가 좀 유력한데 당연히 이제 기회를 주고 경쟁을 할 건데 한승택은 백업에서 주전으로 도약을 할 때마다 밖에서 선수가 외부수열로 와서 주전 자리가 흔들렸는데 전력 보강이 안 됐지만 한승택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현재로서는 우리 젊은 친구들의 기를 좀 살려주고 책임감도 주고 기회도 주려한다. 막 트레이드 한다 그러면 어 난 내가 가는 건가 막 흔들리니까 감독님 프런트가 같은 생각이다. 지금 있는 장면에서 우리가 으쌰으쌰하자. 지금 무리하게 트레이드로 우리가 가진 전력을 유출하는 것은 무리. 내년에 한승택이 각성해주면 좋겠다. 기아는 올해 주전하고 비주전 갭이 꽤 큰 차이입니다. 주전만 너무 많이 뛰니까 그래서 8, 9월에 주전 선수들 체력 제아가 좀 있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인정하더라고요. 이에 대한 고민도 있고 10개 구단 규정 타석 채운 야수가 제일 많아요. 장점이기도 합니다. 확실한 주전이 있다는 건데 또 단점입니다. 이 선수들 많이 지친다는 거. 그만큼 1.2군이 됐든 1.5군이 됐든 뭔가 채워줄 수 있는 선수들이 부족하다. 덱스가 였다. 덱스가 되면 최우선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적절한 체력 배분 선수들 출전 기회도 배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분석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야 승부처를 잘 넘기지 않을까. 여름이 됐든 8월이 됐든 9월이 됐든 김도영 선수 올해 정말 기대치가 컸는데 본인도 많이 느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발가락 미세골절로 지금 치료가 다 됐습니다만 질롱코리아에 합류를 하려고 했는데 안 했어요. 사실 합류하면 뛸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다 나왔으니까 그때는. 그런데 김종국 감독이 무리할 필요 없다. 즉각적으로 만류를 했습니다. 막판에 그래서 질롱코리아 합류 불발 못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휴식했고 재활이 끝났고 지금 개인 훈련 중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의 알림 설정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